붙었어 붙었어 강령님 스틸림놀이구요 여기여기 제대로 붙었네요 하나윤 님이구요 라젠칸님 7월 선물이죠? 네 설랑림놀이다 오 이거는 좀 가입을 한 것 같네 설랑림놀이 파티 이쪽에 곡선님 음풍일수 징어받고 있죠 빠지고 하나윤님 노리면서 이쪽에 이쪽 7월 성공이죠? 싹하님 멀티플레로우 더하님 노리고 라하님 여기 페이크네 페이크 싹하님 이쪽에 더하님 계속 노리고요 음풍일수 곡선님 설랑림놀이고 왼쪽에 좌측에 나님 찌르네 불란님 견제 불란님도 나님 견제 주로 많이 좀 하고 있어 서로적으로 견제하나? 에 사악키면님 이쪽에 설랑림놀이죠 파티구조 파티구조 사악칸님 7월성분 스틸님 노리고 이쪽 이쪽에 이쪽에 불란님 페이크 페이크 저쪽 페이크 페이크 강력님 지원 힘이 나겠지 강력님도 강력한 공격을 에린님한테 퍼붓구요 자 바까리 나오나 바까리 바까리 에린님 파티구조 에 바까리 바까리 설날님 토네이도 인장 깔고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자자자자 반디오노 스틸님 노려 보고 파티구조 파티구조 쓸쓸님 음 이쪽 나님 7월성분이예요 역시 너님 노리고 펀친룡이예요 토네이도 샷 라잔카님 노리고 핀포인트 샷 말렸죠 나님 견제 당검견제 저 나님 지금 에 불란님 계속 견제하고 불란님 페이크 페이크 불란님 노리고 이쪽에 자자의 당검견제 아 이걸 같이 점사했는데 라닌 다님 노리고 다님 톤에이도 샷 사카님한테 날렸어 7월성분이죠 더님 노리고 펀치는 좀 임팩트 샷 날려요 라잔카님 노리고 선거였네 지금 라젠카님하고 나머지로 약간 빠졌는데 여기에 서랑님이 노리고있어 나님 페이크죠 페이크 지금 당관하고 같이 찔러 들어갈때는 궁수가 못하기가 어려워 아 나님 페이크구요 라젠카님 있죠 하나님 노리고 단검 견제 지금 뭐 신의 연합 쪽이 토네이도 이혈 이라고 보시면 되요 공성도 좀 착공도 나왔어 곡선님 이혈 전전님 노리죠 곡선님 불라님 페이크 페이크 샤카님 토네이도 샷샷샷 감사하고 더님 더님 파티도죠 신라님 라젠카님 노리죠 월드 되겠죠 자체 월드 목소리가 무기다는데 좋은 말이신가 이게 라젠카님 펀치님 펀치님도 사실 를 집중 공격을 받는 분이야 그래서 아유 사카님 이쪽 불라님 이쪽 견제 이 당권 당권이 이게 파티에서 에 군수 상대로 견제 들어갈 때가 굉장히 까다로와 요즘이요 이 쪽쪽 라젠칸 응 불라님은 에 누웠어 음 자 부활 들어가고 하이더 이 지금 보통은 하이더 할 때 이렇게 일어나서요 다른 생존 경우 타겟 해제 쓰거나 이거 지금 해제 타겟 찾고 위자가 공격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와 그렇게 해주는 이유있죠 학창수전에 뭘 맞았냐는데 아니 이분 이상해 라젠카님 노리 설성유 설랑 라젠카님 자 노블세크릿 생존님 들어가 있죠 아직은 이전이 안풀려있기 때문에 출동 3인적 파티는 지그섭에 있구요 강령님 펀치눈 펀치눈 자 곡수원님 음풍유스 지목받고 있죠 자 이쪽은 난처님이자 니아님 놀이구요 탈푸님 어디서 오시고 이쪽이 이쪽 설랑 라젠카님 노리고 자쪽 라젠카님도 굉장히 많이 노려 특히 이제 강건들도 라젠카님 먼저 좀 많이 노리고 있어 인장깔죠 인장깔죠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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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파티님 노리고 싹독님 미인힐러죠 등자님 애니님 지금 슬랑님 노리고 자 이쪽에는 지금 블라님인데 누웠어 일어났고 페이크 페이크 라젠카님 있죠 에 집중력받지 라젠카님 지금 에 여기 이렇게 지금 지금 빠지고 에 곡수원님 놓고 주화력 곡수원님 일단 누워있기 때문에 아 아 도원님 같지 지금 아 이게 아프게 찔러가네 나님이 지금 여기를 좀 후미 스랑정말 같이 흔들는데 흔들는데 자 이거 수습되고 있어 수습되고 있어 곡수원님도 지금 나님 페이크 일어났고 일어났고 아이씨 이거 진짜 파코를 했고 그런데 이게 거리상 제기존압료 빠르게 하긴 해요 마을 앞이라 파코를 해도 제기존압료 시간은 빨라 등자님 노리고 등자님 계속 노리고 등자님 점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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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님 다시 와 전자님 노리고요 전자님 점사 에이 이거 제대로 붙었어 강렬님 라잉카님도 파티 파티 무저 라잉카님도 안전하게 파티 무저 상태에서 난기온님 노리고 핀님 핀 힐 힐 라잉카님한테 힐 라잉카님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힐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라잉카님도 타겟해제 더이상 힐에만 의존할 수 없다 타겟해제 하고 내가 한번 공격해보겠다는 핀포인트샷 날렸어요 힐 힐 자 여기서 라잉카님도 빠지고 빠지고 사킹님 노리고요 곡선님 은풍일수 치고 받고 있죠 이쪽 이쪽 사 저쪽 중화 강렬님 노리고 라잉카님도 노리고 펀치님 이쪽 이쪽 튜어 타임 핀포인트 임파트 삼경샷을 날렸구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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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박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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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님 자 이게 굉장히 견제가 되는데 지금 에리님 박가리가 가시 사악동님 노리고 클래스 클래스 사악동님 난두님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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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님 빠지고 빠지고 파퉁쳐 파퉁쳐 에리님 후밑쪽 박가리 여전히 지금 위력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아 이거 얼려 얼려 박가리가 사카이 7월 성공이죠 타겟해져 여기서 더님 노리고 더님도 통이도 샷 약간은 조금 피스존 앞이에요 여기가 그쵸 그쵸 피스존 앞쪽에 좀 많이 있어 토네도혈 거기서 사악하니 머리로 댕지않 댕지않 아 너무 피스존 앞이 아 안쪽에 좀 들어가 있고 그쵸 후밑쪽이 이제 좀 열어지는데 여기가 파퉁을 그쵸 안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지배자 혈이 밀린 모양 토네도혈이 밀린 모양 고맙습니다